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천킬을 찍었네요. 와, 진짜 자축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달려왔네요.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 진짜 그거 아세요? 제가 지금 8명 천킬을 넘겼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8번째 선수인데 8명 중에 최단 기간에 천킬을 찍은 게 바로 저라고 하네요. 뭐 자랑은 아니고 그래도 최단 기간을 찍었고 롤파크에서 첫 천킬 이거는 나름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다들 축하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딱히 뭐 유튜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와 접하시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또 영상을 올려서 같이 또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제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경기 후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뭐냐면은 그 의문의 장면이 있을 거예요. 1세트 끝나기 전에 시비르랑 한 명 더 있었는데 왜 키를 먹지 않았고 단식을 했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그걸 먹으면 천킬이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키를 먹으려고 나는 가고 있었어. 어차피 미니언 웨이브 가고 게임 끝났구나 생각을 해서 끝났네 그러면 끝내러 가야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킬 먹고 끝나는 줄 알고 나는 이렇게 가고 있어서 킬 먹으러 아 저는 킬구나 하고 딱 깔끔하게 딱 마지막 킬 딱 먹자 이랬는데 트알이 애쉬 탑 가 애쉬 탑 가 애쉬 탑 가 애쉬 탑 가 이러는 거야. 아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진짜 이거 지금 탑 안 가면은 큰일 날 것처럼 막 탑을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니 왜 탑을 가라는 건지 하고 그냥 탑을 갔어. 근데 끝나고 보니까 탑을 갈 이유가 사실 없었거든 그때 당시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거 아니면은 가는데 의미가 없었는데 그게 그냥 자기가 MVP 받고 킬 먹으려고 한 거 같아요. 저는 그거 먹고 천킬 하고 딱 깔끔하게 이렇게 샤바샤바샤바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트알이 뭐라는 줄 아세요? 형 형 만약에 오늘 천킬 했는데 2사트 3세트 졌으면은 예? 형 그럴까봐 제가 일부러 먹었을 때 약간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MVP 받고 킬 먹으려고 한 거야. 욕심이 너무 많아 이 자식이. 저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천킬을 먹고 싶었다. 먹고 싶었는데 트알이 거기서 갑자기 애쉬 탑 가 애쉬 탑 가 난 텔이 없었거든 그때.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난 텔이 없었어. 막 탑 가라고 막 너무 간절하고 애절하게 막 말하니까 아 이 친구 좀 그래. 어쨌든 그래서 999킬로 1세트가 마무리가 됐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 아마 못 들으셨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 진행을 하긴 했는데 따로 이렇게 또 찍어서 올려드리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저의 천킬을 준 우리 플라이 선수에게 제 플라이 선수랑 어느 정도 좀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 고맙다. 아마 동생으로 알고 있는데 천킬 재물이 되어줘서 고맙고 그래 뭐 더 말할 건 없는 것 같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아빠가 막 천만원 이러면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벤트 이벤트 하려고 합니다. 뭐냐 바로 한 명당 천만원 씩 드리고 싶으나 그거는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뭘 드릴 거냐 천킬도 했겠다 7만 구독자 이벤트도 살짝 지나갔고 그래서 뭐냐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많은 분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상 50만원 그러니까 한 명 만원씩 50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하나생명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나 라이프 e스포츠 그 하나생명 공식 채널 거기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댓글에 하나생명 팀 응원 메시지 달아드리면 총 50분 추첨해서 제 사비로 드리는 거예요. 50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대형 승리해서 진짜 너무 좋았고 댓글에 맞다 그리고 그 이메일만 딸랑 남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생명 그 남겨주시고 그 응원 메시지 그 다음에 이메일 당첨됐다고 말하면은 거기에다가 댓글에다가 이메일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빠이